법감정이 남아있다면 그분들은 제명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둔 조항은 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하지 마라 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제명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치권의 종북자파도 큰 문제지만 들어와서 무슨 여러 가지 추퇴를 부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그분들도 사실은 국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회만은 종북자파의 행적을 이 사람들이 보인다거나 또 기타 다른 행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과거와 달리 19대에서는 과감하게 제명을 시켜버리는 그런 자정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어느 상임위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안보적으로 덜 예민한 상임위에 배치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방법에는 더더욱 선고하지 않겠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로 들어가신 분이 이미 당선 확증이 되었으니까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수사에서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심각한 부증이 있고 그래서 이 비례대표의 선출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그것은 후보자 자격 박탈이 되고 후보로서는 당연히 사투리해야 됩니다. 또 별건으로 만약에 부증에 직접 개입이 됐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서 또 기원이 자기 박탈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작년 7월에 왕재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왕재산 사건이 바로 북한의 225국이죠. 북한 노동당의 대외연락부인데 거기서 내린 지령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합당을 할 때는 국민참미당하고 먼저 해라. 그런데 거기 나온 지령들 쭉 보면 대부분 그렇게 흘러봤어요. 우리 소위 진보세력이라고 스스로 부르는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 225국에서 내려온 지령대로 그대로 그 결과가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적인 개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국회에 이분들이 들어간다면 드러나게 중복 활동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나는 간첩이라고 서부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 외무이나 국방위에는 국가의 일급 규밀들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문서 제출 요구를 해서 얼마든지 일급 규밀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최소한 한 번 더 저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불구속 기소로도 한다면 그 자체로 의원 자격을 증지시키는 그것은 세법이 가능하겠죠. 국회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건 소급 입법의 문제와는 좀 다르다고 보이니까 가능하다고 보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최소한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혜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진보통합당, 통합진보당 만들 때 이미 강령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상당히 대중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상규 당선자도 백분토론에서 시민농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사상검증을 당한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답변을 안 했었는데 또 손석희 시선집 중에 나서는 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근거도 없이 사상검증을 하면서 종북세력으로 밀어놓고 국회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라디오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죠. 우리 당 강령 자체가 비핵이다. 한반도 비핵하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의 입장은 얘기한 것 같은데 본인의 입장도 밝혔습니까? 혹시? 아니 그 사람은 당원이에요. 당원이면 당연히 당의 입장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얘기를 했으면 그게 자기의 입장도 들어가는 거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당의 이익을 위해서나 왜 그렇게 분이 행동을 하지 못해서 빌미를 줬는가. 좀 나무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빌미를 줬다고 해서 요만한 구멍을 가지고 완전히 이만한 산을 만드는 이런 언론과 농객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냐. 매우 비민주적이잖아.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와 같은 어떤 소지를 좀 없애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뭐냐는 것이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눈은